도리 쇼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매는 아래 더보기를 클릭해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여성플리스입니다. 총 18개의 여성플리스를 선별하고 그중 5개의 제품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추천 기준은 판매량, 충전, 가격입니다. 판매량과 가격, 가성비를 비교하여 합산했습니다. 더 많은 상품 정보를 받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5위 상품입니다. 리뷰수 42개, 품, 품전 50점입니다. 더군다나 아내 기무라서 메일을 안입어도 될 정도로 따뜻합니다. 4위 상품입니다. 리뷰수 92개, 품전 51점입니다. 3위 상품입니다. 리뷰수 249개, 품전 56점입니다. 막 놀랍도록 푹꾸누꾼한 정도는 아니지만, 가격대비 따뜻합니다. 2위 상품입니다. 리뷰수 603개, 총점 79점입니다. 몇번 사용해본 후기 눈만이 온 다음날 북한산 행당에 왔는데, 겉은 젖어도 속은 하나도 안 젖고 따뜻하게 산행 잘하고 왔습니다. 2위 상품입니다. 리뷰수 887개, 총점 97점입니다. 제품의 퀄리티가 고급지진 않지만 착한 가격이라 이해하고, 평소 부담없이의 신기한 겨울의 두꺼운 양말 때문에 한치수 크게 신은이 맞다고 하셨는데, 요즘 겨울 양말 기술이 발달돼서 수면, 양말도 얇게 나오고, 극세가 양말도 얇게 나와서 정사이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